대한민국 부산 영도국립해양대학교 오늘 바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금푸른 바다 저 멀리 용호동 백원포가 보이고 해양박물관 여기 걷기 코스로 아주 자전거 길이에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? 무장의 길인데 조금 힘든 사람들도 충분히 걸을 수 있으니까 이 코스 안 오신 분은 추천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 또 가까이 있는 분 그러니까 한국형 대학교 자리였나봐요 여기 한국형 대학교 네 자 오면 해양에 관한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으니까 둘러보고 부산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은 어디서 알아서 아이스크림을 통해 이곳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 여행을 통해 사무실은 고생하실 거에요 여행을 통해 눈에는 바다 너무 너무 커 상단에 비교하려는 단속 다음은 이렇게 더 이상의 단속 다음날에 비교하는 단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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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바다가 잠잠하다 오전에는 막 파도치고 그랬는데 여기 그냥 무지하게 더 더워요 여기 깨끗인데 여름에 와 봤잖아 직업이 좋아 자, 검지행입니다 술 마시면 안되고요 수영해도 안되고요 쓰레기 버리면 안되죠 낚시 안되는데 하는 분이 계시네요 어떡하죠 한국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물을 오픈해 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네요 욕기가 없네요 저 안에서 버스를 타더라고 그때 그래서 저 앞에까지 갔던가 여기 불이 나왔던데 어, 여기도 버스로 정류장 있다 기다렸다 아, 아아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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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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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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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